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류경수 탱크사단을 방문해가지고 북한 병사들의 실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걸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군인들이 같이 보겠죠. 이걸 보면서 북한 군인들이 열이 뻗친 참담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은이 참관한 류경수 탱크사단은 북한군의 표변입니다. 항상 김일성 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면 류경수 탱크사단을 찾아가지고 상징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왜냐하면 이 탱크 부대가 처음으로 6.25 때 소호를 점령했던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인민군대 병사 막사가 공개됐는데 이게 딱 보면 감옥 같아요. 감옥 딱 한 사람 자리가 쭉 있는데 이런 막사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1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됩니다. 10년간 여러분 1년도 아니고요. 10년간 이런 막사 생활을 해야 하는 인민군대 군인들의 참담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김정은이가 온다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거는 우리 60년대 때 고기 못 먹고 기름 못 먹고 배에 기름이 없을 때 그냥 밥으로만 이제 음식을 때웠던 그 시절의 음식 모습입니다. 반찬은 없고 국사밥 같은 밥에다가 묘지밥에다가 묘지밥 상밥. 북한에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감옥에서 상중하라는 그런 밥이 있습니다. 상밥은 이제 일 잘했을 때 묘지 모양으로 올라온 상밥이고 중밥은 수평으로 잘라낸 밥이고 합밥은 묘지 이상으로 파낸 몇 개 안 되는 밥알 이런 게 합밥입니다. 자 이 병사들이 국사밥하고 똑같은 국사밥에다가 밥을 아예 그냥 묘지밥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찬은 없고 밥만 쌓았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먹고 사냐 지금까지 우리가 탈북 군인들 또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북한 군인들이 이런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미를 먹어본 지는 오래됐고 옥수수 국수 옥수수 밥 여기다 무 꽁댕이 몇 개 고기는 1년 내내 먹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반찬에는 단백질이라는 게 없어요. 다 그냥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방문한 군인 식당도 지금 밥하고 국밖에 없습니다. 반찬도 지금 거의 뭐 김치 쪼가리 몇 개 놓은 거 있는데 밥을 그냥 가둬 담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제 퍼포먼스죠. 이걸 보면서도 북한 인민군대가 꼭지가 돕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만 먹여도 내가 불만은 없겠다. 저 정도만 먹어도 한이 없겠다. 이게 전체 인민군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수부대 일부 부대는 잘 먹인다고 그래요. 하지만 인민군 전체 부대는 제대로 공급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굶어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는 이유가 뭐냐? 북한은 군대 군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병사에게 공급되는 군복, 식량 그리고 생활 물자 이런 것들을 떼 먹어야만 군 장교들, 군관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떼 먹고 연대장은 연대에서 떼 먹고 서대장은 소소하게 떼 먹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떼 먹고 나가게 되면 말단의 군인들에게는 군복도 제대로 입혀지지가 않고 병사들 밖으로 쓴 그야말로 누렁, 강냉이, 옥수수, 밥에다가 그냥 소금물이 섞인 그런 군물 이게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대는 영양실조 군대가 찬 거래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인민군대의 막사의 표변입니다. 이것도 인민군 여군, 지방에 있는 여군의 막사인데 이게 지방부대는 이런 토골 같은 데서 살고 있어요. 여자 군인들이 이런 데서 빨래도 하고 취침도 하는데 아까 그 류경수 사단은 평양 인군에 있기 때문에 또 김종원이가 방문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잘 꾸려나는 게 저 정도죠. 그런데 이런 부대가 바로 북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는 군대도 아니고 거의 비족대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생활은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 아까 그 인민군대, 김종원이가 방문했던 그 막사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병사들의 개인 사물함도 이렇게 큰 게 있고 개인 침대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덜하게 돼 있고 이미 오래됐지만 먹는 거는 이미 다 떠나간 얘기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인민군대는 10년 이상이지만 대한민국은 1년 전 남짓하게 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인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병장쯤 되게 되면 한 120만 원 정도가 나오고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00불 정도 받습니다. 자, 북한 군인들은 10년 동안 땡전 한 푼 받는 게 없다. 땡전 한 푼. 대한민국 육군 병장에 월급이 첨부된다. 이 소식만 북한 군인들에게 알려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떼고지로 대한민국 넘어가서 국군 생활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최고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의 회사원이 30달러를 벌게 되면 중산층이 됩니다. 자, 한 100달러만 쓰게 되면 북한의 상류층이 될 수가 있어요. 병장이 1,000달러 월급을 받는다. 뭐 그게 많은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군인인데 첨부를 준다. 그럼 우리 국군 장교들, 3,000불, 5,000불 받지 않습니까? 소령대작굽들. 자, 이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북한의 장교들이 아마 뒤집어 자빠질 겁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모아가지고 북한의 인민군대에게 뿌려도 저는 인민군대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건 팩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전 안에서 그렇지 국군의 모습, 국군 병사가 받는 월급 그리고 이 생활 내용을 그대로 북한에 뿌려도 북한의 인민군대는 그냥 망할 수 있다. 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막사. 이것도 북한 김종원이가 온다고 하니까 최고로 잘해가지고 핸 막사가 이제 이런 콩나물 시류 같은 이런 막사에서 지금 인민군대 장병들이 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여기서 썩는다는 겁니다. 월급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이런 북한 인민군대의 실태을 보게 되면 군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죠. 1년 남지단 군인생활도 하기 싫다고 하게 되면 북한의 인민군대인데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열악한 환경의 인민군대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경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썩은 군대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과 또 대한민국 군대의 현대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이 인민군대는 붕괴될 수가 있다. 심리전을 강화해서 스스로 붕괴되게 만드는 게 최고의 전략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정은이 자랑지를 했지만 거꾸로 북한 인민군대의 참혹한 생활이 드러났던 이 상황을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